시시 하려다가 부랄이 생야라 첫사랑 다 생때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니까 그거랑 뭔 상관이야? 뭐 하나씩 충전시켜야 돼요? 냥 냥 냥 뀨 뀨 오 씨발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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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만 보이냐면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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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아 오졌다 오진다 반응 똑같은거 봐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변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변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변하냐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변하냐 아 씨 가사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른다 날 쓴트잉 하나씩 충전시켜야되요?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졸업식날에 첫불알 완성시키고 중학교 졸업식날에 두번째 불알 갑자기 차지완료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불알 완전 충전된 다음에 그때부터 첫사랑 해야되는거에요? 드래곤볼이 아니 삼불알이랑 삼불알이랑 첫사랑 대학생코너 뭔상관이야 자 어 일이 있으므로 7월 30일 월요일 31일 화요일 32일 미친거같은데 난리 35일 30일 все 30일 털림 알릴드릴게요 베이컨